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는 반헌법적인 그런 우현입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관한 그런 법안이 결국 야합을 통해서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처음 해라는 일부 광경인파들의 그런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다시피 한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납득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나 또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소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들어서 아시다시피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마태복음이 아마 산상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금이 제 맛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보를 집권 초기부터 아마 보인다면 마치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렸을 때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버려지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를 보내게 되면 앞으로 1년, 3년, 5년을 전망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권성동의 야합입니다. 과연 권성동의 야합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몰랐겠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인했느냐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권성동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직이고 아주 막역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태흠 씨를 그냥 몰아내고 원내대표의 권성동 씨가 입성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그런 인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이 야합을 한 겁니다. 본인은 뭐 이렇쿵 저렇쿵 변호를 하지만 야합을 한 겁니다. 야합 옳지 않은 일에 뜻을 모아서 옳지 않은 일을 행위를 하는 무리 속에 스스로가 가담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이분의 평가가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치아는 넘치고 멀쩡한 놈이 없네. 전부 사기꾼의 양아치의 야바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정치아는 넘치고 멀쩡한 놈이 없고 전부 사기꾼과 양아치와 같다 이렇게 외치는 한 시민의 그런 짧고 단호한 문장 속에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판국에 대한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을 그야말로 잘 담아내고 있다. 권성동의 야합을 보면서 권성동의 뒤에 있을 법한 그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여튼 정치아는 넘치고 믿을 놈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람들의 절규이자 분노이자 한탄이자 우려이자 염려이자 바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합이 일어난 겁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서 전남 고흥입니다. 송영길 씨가 고흥이죠. 고흥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박병석 씨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권성동 씨입니다. 이 권성동 씨의 처신을 보게 되면 저는 권성동 씨가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은 586 운동권으로 간주되고 있는 62년 그 아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함과 사악함의 본질과 실상을 잘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나이는 2, 3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소위 586 운동권과 1960년 그 이전 세대는 완전히 세계관과 인생관과 과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법대에서 사법고시를 그 당시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때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잊고 지내야 됩니다. 권성동 씨가 악함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586 운동권의 사악함과 그들의 저질스러움과 그들의 소위 악함과 사악함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느 정도의 도탄에 빠뜨렸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실상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야합의 본인이 바로 선두자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19일부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시면 19일이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소위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시로 국회 안팎에서 만나면서 중재협상을 이어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화요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 출장을 보류할 테니까 양보안을 갖고 와라고 했다. 그리고 수요일인 20일 오전에 만나고 저녁에 의장 공간에 또 셋이 만나서 자정까지 회의한 뒤 오늘 아침에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정도가 진행이 된 겁니다. 3일 정도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원내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은 바로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22일입니다. 국회의장식 관계자는 새벽 6시부터 8시 사이 또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 국회의장 공간을 비롯한 국회 안팎 여러 공간에서 셀 수 없이 수차례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그리고 또 신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박홍근 씨 그다음에 권성동 씨 이렇게 만난 겁니다. 중재한 마련은 양당에서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 등 극히 일부만 참여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사전에 공유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자 주장이다. 국민의힘의 야합의 주역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4월 20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후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후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다. 사후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독단으로 했다. 뭐 이런 뜻으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소위 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아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일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몰랐고 내가 사후에 보고할 것이다. 그것도 간단하게 보고할 것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저는 이게 구라라고 봅니다. 구라. 거짓말. 거짓말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죠. 떳떳한 일을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한 일을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후에 간단하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 권성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들립니까? 일부에서는 사실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권성동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권성동이가 거짓말을 왜 할까? 그건 당연히 찔리는 일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귀한 일, 당당한 일, 정당한 일을 했으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있는 거대를 위하게 할 것입니다. 당선인에게 사후에 간단하게 보고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당당한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뭐죠? 비겁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인이 지적하는 겁니다. 비겁한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충정이 권성동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한 분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와 송은석 원내수석 부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과 미리 상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지금 이제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라면서 해배하는 내용을 당선인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숨기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적당히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지 그렇게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미리 상의했느냐 지금은 이제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그게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따뜻한 짓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짓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전에 충분히 해비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본인이 그냥 비겁한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장인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세상에 까발려지거든요. 이런 일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제부가 초창기부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비겁하게 일을 했어야 되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그에게 기대한 것은 공정과 상심과 투명과 정도입니다. 공정과 상식과 투명과 정도를 우리가 그동안 못 보고 5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도리도리 하고 이런 사람한테 표를 준 겁니다. 흠결이 많았지만 우리가 윤석열을 당선시킨 것은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상식 정도 투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경로하는 겁니다. 경로하는 겁니다. 8시간 전에 4만 6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 부패 권력자만 좋은 금수완박법 중재안을 수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중재안을 사전에 묵인 혹은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만 6천여 명이 투표를 8시간 전에 했습니다. 윤석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윤석열 중재안 묵인 혹은 허락했다. 63%입니다. 윤석열 사전에 몰랐다. 윤석열도 모르게 추진했다. 33%입니다. 잘 모르겠다. 4%입니다. 17시간 정도 여러분들 실시가 됐을 때는 두 배인 거의 8만 1천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윤석열 사전에 알고 있었다가 60%로 약 3% 정도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60여 퍼센트의 사람이 공병호 tv에 와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할 정도의 열의와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우호적인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사전에 알고 묵인 내지 성인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대입을 해서 그렇게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을 덜컥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몰랐다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부분들은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도 알았고 권성동이도 알았고 권성동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윤석열이가 성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6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준호님은 공명호 tv에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윤석열은 모른 채 권성동이 독당 결정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권성동과 윤석열의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준호 님이 다음은 조용민 님입니다. 권성동이 윤석열의 첫 건인데 윤석열이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윤석열은 이런 방구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사전에 알고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꼭대기에 딱 머리 꼭대기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권성동이가 윤석열의 첫 건인데 윤석열이 어떻게 모르겠느냐 이야기도 게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윤석열이 이런 방구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 윤석열이 사전에 알고 동의했다는 것이 그게 아니고 뭐냐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 것이요. 두 마리 용과 봄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에 알았다면 무척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부정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다고요 그게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두 마리 용과 봄님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알았다면 실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좌파들은 계속 흔들어 대겠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호의에 응답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586운동권의 정신세계는 감사함이라든지 고마움이란 것이 없습니다. 좌파들의 정신구조에는 고마움이 없습니다. 정오와 원만과 시기와 질투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해주면 우리 함께 잘합니까? 여러분들 대북정책의 모든 좌파 정신형에서 실패는 우리가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응해 주면 그들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대우를 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과정에서 모든 정도의 핵정책이나 대북관용정책이 실패하는 겁니다. 좌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인생 간에는 고마움과 감사함이란 것이 일체 없는 겁니다. 잘해주도 뭡니까? 항상 적개심과 적의와 이기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권성동의를 비롯한 많은 그런 1960년생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 586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정신구조입니다. 그들은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우리가 협지하면 우리가 관용을 베표면 저들이 우리의 관용에 대응할 것이다. 호응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좌익과 좌파들의 정신구조를 뭘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정도의 우익진영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마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으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두드려 부시는 완전히 그냥 뒤없는 짓을 안 합니다. 그 일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아주 냉철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실수를 범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좌파들의 사고방식에는 일체의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전제를 깔고 그다음에 해법이 나와야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권성동 씨의 해법의 실패는 뭐냐 이야기죠. 우리가 잘해주면 장관 청문회를 좀 살살 때려줄 것이다. 우리가 잘해주면 윤석열 당선인 초기에 좀 협조를 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한 겁니다. 바보 천치 짓을 한 겁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제 주장과 또 다른 세상에는 타협을 중시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언덕님입니다. 권성동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닌 법안 효력 발생 4개월과 유예기간 1년의 시간이라 벌기 위한 국려지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안 통과를 막기는 처음부터 어려웠으니까요. 이런 현실주의적이고 타협안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윤통이 화합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정님입니다. 문통 고의 보내드리리 문통이 우리 총장님 하더니 필히 그때부터 통했나 봅니다. 이렇게 좀 아주 비비 꼬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타협의 대상 더불어민주당 내의 한 10명 정도의 처음 해라는 사람들이 결국 의도한 것은 자신들이 감옥을 가기 위한 것이 하나고 문재인 정권을 비리를 덮기 위해서 하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감방에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고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덮고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그런 게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악함입니다. 사악함. 사악함은 투쟁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권성동 씨하고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야기죠. 2017년 문 대통령 5구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훔쳐서 권력을 훔쳤는데 그것을 타협하자고 대화하자고 협상하자고 적당히 넘어가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권성동 씨가 이와 같이 소위 합의가 아닌 야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2017년 이후에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벌어진 엄청난 정도의 부정선거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착각인 거죠. 근본적으로 권성동이라는 인간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의 5대 공직선거에서 벌어진 그 무자비할 정도의 소위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가 별 게 아니다고 보는 것이 권성동인 겁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이 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가. 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문제입니다. 문제. 내란이 발생했는데 내란이 별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소위 순천지검장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필력도 뛰어나지만 아주 그냥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그대로 전곡을 찌르는 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어제 중재한 합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나는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데 걱정이 먼 거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고 그다음에 당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따위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김종민 변호사 전순천지검장이 쓴소리를 한 겁니다. 윤석열은 작년 총장 사태 때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문에서 밝혔다. 1년 사이에 그 입장이 바뀌었냐 바뀌었으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권성동이 합의한 중재한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고 검찰 제도 폐지에 국민들을 동의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여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검찰을 폐지하는데 저것끼리 합의를 했다. 이 나쁜 액서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을 동의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이 합의하는 과정에 윤석열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윤석열은 이에 동의했는가 반대했는가 이 소위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70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 제도를 국민의 동의 없이 여당과 야당의 야합으로 하루아침에 폐지해도 되는가 묻는 겁니다. 윤석열이 답하라 이야기인 겁니다.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적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 만약 폐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중재안에 동의했다고 간주될 것이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 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김종민 변호사가 그야말로 참 입바른 소리를 오른손이 하는 겁니다. 권성동이 합의하는 과정에 윤석열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윤석열은 이에 동의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7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검찰 조직을 국민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냐고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만일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적각 입장을 밝히라는 거죠. 중재안을 폐기한다고. 만약 폐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재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동의했다고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 하지만 이따위로 그냥 정치들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윤석열식의 상식입니까 윤석열의 공정입니까 윤석열의 정도입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한 투명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인물을 비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5년 동안 권한을 위임받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자입니다. 대통령은 한 번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직의 폐지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폐지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란 부분들이 바로 그 소위 상위가치가 있고 하위가치가 있는데 상위가치가 오를 때 그다음에 하위가치를 타협할 수 있는 거지 상위가치가 오른 일을 하지 않는데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합이라고 보지 않고 완전히 야합이고 권성동이 야합을 하기 전에 윤석열의 묵인이나 방조라든지 아니면 성낙을 받았으면 초창기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파행이 저는 예상된다고 봅니다. 정도를 걸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좌파들이 계속해서 흔들어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층들이 그야말로 원하는 절실히 갈구하는 것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윤석열이 타협을 당합니다. 이렇게 가면 좌익들이 어떻습니까 좌파들이 합의를 지키는 인간들입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인간답게 저거가 잘하는 것이 좌익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좌익들은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올해 공산주의자들하고 여러분들 접촉이 됐던 분은 노타치 노토크 노니고이셔이션 접촉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리고 협상도 하지 말라는 거 압니까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황운하 지금 피고자 않습니까 울산지방검찰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을 수행한 자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뭡니까 범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운하의 교시가 나왔습니다 황운하의 교시 1호가 나왔습니다 권성동은 한 치의 착오 없이 황운하의 교시를 잘 받들어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인들이 대전중국국회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과거의 울산경찰청장 이번에 총대를 맨 인물입니다 뜻대로 된 겁니다 범죄자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다 돌아간 겁니다 10여 명의 여러분들 가장 강경인물들이 처음에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다 돌아간 겁니다 대전중국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이 진짜입니까 가짜잖아요 가짜 국회의원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돌아간 겁니다 어떤 사건에 관여가 됐습니까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소장에 드러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서 수사 하명수사 김기현이 혼내라는 하명수사 지시를 받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치로 울산시장에 김기현 혼내라고 수사청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뭘 한 겁니까 이런 인물이 지금 이런 인물이 뭐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총대를 맨 겁니다 공소장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전수사를 누가 송치로가 청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물이 이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대전중국국회의원 대전중국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진짜로 된 겁니까 그것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단정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무자비의 이름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엄청난 조작을 했죠 대전중구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황운하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11.60%입니다 이론적으로 1에서 3%가 나와야 될 것이 사전투표에다 표를 엄청나게 집어넣어 줘가지고 11.60%가 된 겁니다 경쟁자인 이은근 후보는 마이너스 11.02%입니다 사전투표의 표를 왕창 빼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1.02%가 나온 거죠 2016년 20대 서울 총선의 후보별 차이값이 평균 2.8%입니다 조작을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이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2021년도에 1월인가 2월인가 그냥 거둬들여버렸지 않습니까 대전중구의 구민들도 전혀 납득할 수 있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조작질을 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10.2%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16.64%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했 거 아닙니까 위에는 관내 사전투표 밑에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해서 국회의원 된 겁니다 이런 인물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그냥 묻고 넘어가자는 것이 권성동의 아닙니까 권성동의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다 묻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거 부정선거 이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넣고 넘어갑시다 이게 권성동의 이야기예요 권성동의 뭡니까 야합 안에 찬성을 했으면 윤석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검찰총장 시절에 100여 건의 4.15 총선의 고소고발을 다 문경과 마찬가지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이 그냥 창창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나는 위험할 걸로 봅니다 내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할 정도가 되면 이미 제가 볼 때는 맛이 간 겁니다 대전 중구에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황운하와 이런 국회의원장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해결할 근육 뭡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 황운하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 중구의 여러분들 뭐죠 투표소가 모두 82개입니다 82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황운하 이겼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 여러분 선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1의 82성의 확률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대전 중구의 황운하 후보 당선입니다 이렇게도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이렇게 부정해가 가짜 배치를 단 국회의원 놈들이 뭡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침묵하고 아무도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것을 윤석열이 여러분들 동의했다 동의했으면 진짜 망할 놈이죠 나라가 뭡니까 어쨌든 무슨 옳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게 올바름이라는 것이 나라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개판으로 해가 어떻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을 다 묻자 이야기입니까 황운하 여러분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여러분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가 받을 때 당일 투표에서도 86표를 얻었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압도적인 다스로 이영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황운하 후보가 128표를 얻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른바 교차투표가 발생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영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황운하 후보가 177표를 얻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뭐죠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사전투표하고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가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외치고 얼굴 뻔뻔하게 뭡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가짜들이 이렇게 이런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짐승들이 뭡니까 세상이 이제 나랍니까 이게 이렇게 가짜를 해놓고 뭡니까 이렇게 가짜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가짜를 가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투표소 82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황운하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교차투표소를 여러분들 추정해보니까 11,572표입니다 11,572표를 수정해보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현근 후보가 7만 5천표 황운하가 5만 4천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것은 황운하가 6만 6천표 이현근이 6만 3천표입니다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 짓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어도 이걸 묻고 가자는 겁니다 정말 저는 개탄합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썩은 나라입니다 쓰레기 나라면 쓰레기 나라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고칠 의향이 없는 그런 나라니까 권성동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인생 끝 따위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출세 좋죠 윤석열이 안 깨지면 충성 좋죠 다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황운하가 여러분 지시하는 대로 해야죠 합의했으니까 권성동이가 이제 황운하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황운하의 교시 1호가 나왔으니까 권성동은 한 치의 착오 없이 황운하의 교시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철저히 잘 이행해라 이 죄인들이 뭡니까 다 박수치고 만세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황운하가 지시합니다 아쉽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이제 합의문 이행담보를 위한 법률한 승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문 지지와 다른 얘기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진 2대 범죄는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국힘 쪽에서 항구적으로 이를 남기는 완전히 뭡니까 검찰을 그냥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합의안에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권성동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합의안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은 준비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항운하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의장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회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키지 않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의 다름입니다 본인이 사기극으로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이런 뻔뻔한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이런 나라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런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 큰소리 외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기막힌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멤버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공시킨 사람들이 다 이 처음의 멤버들입니다 최강욱 박주민 김용민 김용국 황운하 김기현 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큰 모양입니다 조심스럽게 이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금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강승모인 철음해 막가파 지존인가 이 한 장의 사진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년 전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에도 불구하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느라 그랬는지 몰라도 국민 염장을 질렀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 보아도 참으로 민망하게 짝이 없는 이 사진 속 인물 대부분은 민주당의 사조직인 철음해 소속 멤버들인데 이번에 철음해가 또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철음해 멤버들입니다 울산 선거공작 범죄 행동대장이 피고이면서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울산 선거공작 범죄 행동대장이자 4.15 총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황운하는 도리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증발시켜버리겠다는 황운하 의원이나 꼼수 탈당을 자칭한 민인행비의 위원 법안 강행 통행을 중단하는 박주민 김용민 청앙위워드가 모으 두 철음해 소속입니다 마치 지금은 철음해가 민주당이와 민주당의 철음해인 전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자동차 같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팠다는 사실에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제발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히 비리수사 완박 오정이라 불릴만한 박홍건 원내대표와 박주민 벗사의 간사회기사 그리고 황운하 최강욱 미댕배 의원 이들이 지금 어딘가에 모여서 국민과 민심은 뒤로 앉아 한빡 웃음을 짓고 있는 것 아닌지 거저 손뜨방뿐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성동 씨가 이번에 한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죠 본인 같았으면 동의 안 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곧 올렸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히 나라가 노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 의도가 맥악한 법률이고 헌법을 맹백히 위방한 법률을 어떤 명분으로든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야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성동이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생 자체를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범죄 의도가 맹백한 법안을 어떤 명분으로 통과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 것이죠 범죄 의도가 맹악하고 반헌법적인 법안을 이런저런 이유로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이 있어야 되고 칼이 목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다협해놓은 것이 정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득을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렇으니까 그냥 무기는 한 거겠죠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타협해야 되고 이번에 타협 못하면 저 사람들이 다 가집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다 갈 일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엉망진창의 판단을 권성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저는 넘어갔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넘어갈 수도 없고 행편없는 짓을 한 겁니다 범죄 의도가 맹악한 법안을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권성동의 야합이 과연 윤석열의 의중을 반영한 것일까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죠 앞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사전에 성인 내지 무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그러면 의중을 반영했다 그럼 윤석열의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죠 윤석열이 만일에 과정을 하죠 앞에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증황을 미뤄보면 절대로 권성동 단일 강행 야합이 아닐 거다 보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무긴 내지 방조 내지 성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당선인의 무긴 내지 성인 내지 방조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묶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왜 윤석열은 권성동을 묵인하고 방조했을까 브레이크를 왜 걸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못 걸었냐 이야기죠 물론 철조철미하게 권성동은 보호를 하겠죠 윤석열은 관련되지 않았다 사후에 보고했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세상에 누가 믿겠냐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권성동의 야합을 윤석열이 무긴 내지 방조 내지 성인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윤석열의 의중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냐 이야기죠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3월 28일 날 2시간 36분간 청와대에서 윤석열과 문재인이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2시간 36분 문재인이 한옥인 상충재의 상징성을 설명하고 윤석열이 내내 일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긴 시간을 이야기했구나 많은 신문들이 화기애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화기애해했다 이때 비교적 정치판을 잘 아는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상그러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쓴소리를 잘하는 차명진 위원이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3월 28일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힘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다뤘지만 차명진 위원이 너무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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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조금 아 저게 좀 뭔가 이렇게 무슨 좀 복선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적 적폐청사는 물을 건너간 것 같습니다 초장의 청와대를 용산으로 보낸다 여성가족부로 없인다면 너무 힘을 뺐습니다 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은 누가 운영합니까 누가 운영하니 따라 180도가 달라집니다 김오수 김진욱이 그냥 눌러 앉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오늘 3시간 동안 허심탄약에 대바했다는데 그 정도면 서로 주고받을 거 다 오고 간 겁니다 청와대 이전 지원과 문재인 알바퀴의 물밑 거래입니다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정치 한두 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3월 26일 당시에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오늘 3시간 동안 허심탄약에 대화했다는데 그 정도면 서로 주고받은 건 다 오고 간 겁니다 청와대 이전 지원과 문재인 알바퀴의 물밑 거래 말 안 해도 눈빛만으로 다 충분합니다 제가 정치 한두 번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차명진 전 의원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후 상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이번에 권성동 야합을 보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이 야합을 한 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묵인 내지 방조를 했구나 처음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권성동 씨가 설명을 했겠죠 설득을 정치랑은 타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타협하지 않으면 전부를 다 뺏기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타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마음이 좀 흔들렸을 것이고 그러나 워낙 권성동 씨를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당신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서로가 약조가 됐겠죠 나는 사후에 보고받는 걸 하고 당신이 단독으로 한 걸로 하자 거기에는 또 복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신이 책임을 지는 거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뭐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나는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몰랐다 그거는 뭐 천하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겁니다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그렇게 야합에 권성동의 야합에 윤석열이 성인 내지 방조한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그 의중을 누구도 확정할 수가 없지만 추적해 가게 되면 결국 만나는 것은 3월 26일 날 청와대 해동과 그다음에 청와대 해동에 이어 가지고 바로 정치판에 비교적 익숙한 촉이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이 이야기한 말 안 해도 눈빛만으로 다 충분합니다 정치 한두 번 합니까 국정운용에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그쪽의 이런 좀 덮어주는 걸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차명진 전 의원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이제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 판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섰으면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문재인의 비리와 문재인 치하에서 치러진 모든 5대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와 이런 것을 국정운용에 원활하게 그대 국회가 협조해 주는 대신에 그냥 서로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결정됩니다 권성동의는 그렇게 해서 타협해서 넘어가자는 쪽이고 만일 권성동의 야합에 동의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쪽의 선거입니다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문재인의 비리를 덮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덮을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에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인데 그런 부정선거를 다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면 검찰 수사권에서 선거 수사를 다 뺐으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비리를 치러진 모든 종류의 비리 사건을 공직자 수사를 못하도록 다 검찰 수사권에서 배제했으니까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그것을 묵인해 준 거 아닙니까 공직 비리 다 덮어주고 부정선거 다 덮어주자는 쪽으로 그냥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획다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 덮고 넘어가자는 것을 2시간 56분 동안 밥 먹으면서 그냥 다 눈빛으로 다 교환했냐 이야기죠 그런 의중이 없으면 어떻게 권성동의 야합을 받아들일 수 있냐 야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범도 체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그런 평가다 이러지만 저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 자신이 무슨 자리를 탐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별로 우스운 이야기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전에 묵인 성인 방조 권성동의 야합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권성동의 설득과 윤석열의 의중이 곱하게 가지고 나타난 결과다 그럼 윤석열의 의중이 뭐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예외와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것을 예외를 다 적용하게 되면 문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비리들을 다 덮는 것으로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 비리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부정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결국은 서로가 합의를 뽑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성동의 야합이 나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을 받아가 어제는 예외적으로 한 40분 전에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7시간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사수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부정선거범들을 박멸하라 금수완박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사수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부정선거범들을 박멸하라 어제 오후 1시 30분에 국민의힘당이 수용한 금수완박 중재안에 선거범죄 검찰 수사 조사 박탈이 들어 있다 국힘당의 부정선거 척결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국힘도 민주당과 한패인가 이게 국힘당에 해당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부정선거 척결의지가 있는가 윤석열은 부정선거 척결의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척결의지가 있는가 윤석열은 민주당과 한패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권성동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야합 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것은 바로 설득과 본인의 의중이 복합하게 작용돼서 바로 권성동의 야합 안에다가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의 의도는 뭔가 그것이 바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안에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4대 범죄를 제거하는 걸 보면 됩니다 4대 범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거 수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수사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럼 문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비리들은 부정성을 포함해서 다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와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야반이 탄생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전망하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취재나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개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편법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도를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도를 걷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지지체를 철저하게 배반하는 겁니다 본인의 지지체를 철저하게 배반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앞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참전권을 위반, 침해한 것이고 내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 양보의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사에 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수사, 공직비리수사에 의지가 있는가 조선일보에서 이번 소위 금수완박의 야합법안을 아주 잘 분석했더군요 다른 부분은 다 빼고 취재한 기자들 가운데서 선거수사와 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과연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선거사건의 수사한 차질이 예상된다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짧은 별이고 적용범위도 복잡하다 그러니까 선거수사가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옛날에 공공수사부, 옛 공안부의 전문수사인력들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6개월 이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왔다 상당히 복잡한 사건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바로 선거사범입니다 중재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선거사건의 손을 떼야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사건 일체를 당장 경찰에 넘긴다면 수사에 상당한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예청했다 그런 경찰은 검찰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외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선거수사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셨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이고 5대 공직선거의 부정문제에 대해서 일체 수사가 시작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중재안이 시행되면 당장 오는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경찰이 모든 선거사건을 정담하게 된다 김후군 대구지검장은 이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글을 검찰 내부에 올렸다 이제부터 정치인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자게 됐던 말도 검찰 내부에서 돌았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인사 상당수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선거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재안 시행 4개월 이내에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그런 그러니까 소위 2018년 6.23 지방선거라든지 2020년 4.15 총선 이런 소위 공직선거 중요한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수사가 자체가 이루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번에 금수완박법 야합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나 의도나 권성동 씨의 그런 행보에 대한 의도를 그냥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모든 부정선거 다 묻는 걸로 그렇게 그냥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탄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중재안 내용이 입법화되면 검찰은 뇌물 수술 등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 같은 직무상 범죄는 수사할 수가 없다 직권남용 수사의 대표사는 지난달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스 사건이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경계선 조장 사건 의역에 해당한다 한 법조인은 정권을 운영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역량이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위공직자 수사한 대개 직권남용 수사에 출발해서 금품수술 등 다른 혐의가 드러난 경우가 상당수라면서 서로 연결된 범죄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데 중재안의 부패수사건만 검찰에 남겨놓은 것은 코멘이다 중재안에는 전국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4개월 유예기간 내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그 경찰로 다 넘겨야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블랙스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늙고 범위가 늙고 확인할 부분 많아 시간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수사를 중단한 얘기나 다름없다 월성원전 사건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수사가 남아있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성남 cf 호원금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검찰이 경찰이 넘겨야 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되는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균이 내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골격은 선거수사하고 공직자의 비리수사 특히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권성동이라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본인이 변호를 할지 모르겠지만 보시죠 의도가 너무 맹백한 악법 최악의 경우라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후원을 업고 국민의힘당이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은 겁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의도가 너무 맹백한 사악한 악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들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타협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라울렌님처럼 부정선거를 밝히면 그냥 줄줄이 고구마가 발생하는데 오뚜기님은 윤석열이 입장 발표하라 국민들 쳐들어가기 전에 꽃별님은 그리니까 윤석열이 부정선거 말하라고 언진이님은 윤석열은 왜 저런 저질스러운 야병을 묵인했을까 윤석열은 21일 날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의 입법을 출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사법질서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한 데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이런 정말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시간 전입니다 선거수사 공직자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포기 양당 합의 국민의힘당이 정치의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시간 전에 8만 8천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96%가 잘못된 합이다 권성동이 잘못했다 권성동이 여러분 야합안에 윤석열이가 만일 동의했으면 윤석열이 잘못한 것이다 96%입니다 23시간 전입니다 10만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거수사 공직수사에 대한 것은 잘못된 합이다 96%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100만 명이 오더라도 96%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느냐 국민들이 96%가 반대하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도대체 정치인의 감각이 뭐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화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가운데 96% 반대하는 그런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의 힘이 앞으로 지방선거에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권성동이 욕을 처먹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윤석열이가 욕을 처먹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정숙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수용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선인도 취임도 하기 전에 마음이 변한 것인가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는지 잊으신 거 아니십니까 죄지한 놈들에게 면제비를 주고 마음 놓고 도덕주류가 불법을 저질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의 꿈이었습니까 그래서 권성동이를 원내대표 만들어주려고 김태흠 씨를 사지로 몰아냈습니까 참으로 허망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의 내 손자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범죄공화국이라니 죄지한 놈들에게 면제비를 주려고 하는 그런 악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도덕질과 이런 불법을 저질된 놈들을 어떻게 면제비를 주는 그런 악법을 의도가 맹백한 악법을 어떻게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느냐 권성동에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요 정신이 없는 거죠 가치체계가 완전히 뭡니까 허물어진 인간 아니면 그러면 의도가 맹백한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범죄행위를 공범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의도가 맹백한 소위 사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도 주범이지만 통과시키는 것을 사악한 의도를 알면서 또 협력하거나 방조하거나 부역한 자도 뭐죠 당연히 뭡니까 종범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의도가 악한 의도가 사악한 법안입니다 이게 여기에다 곱하기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절대 뭡니까 거부를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도 다 누가 권성동이가 다 동의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백보현님입니다 나라가 참 개판입니다 그렇다면 윗사람들은 취해법권에 사는 나라입니까 검수완박 추진한 자들이나 비릿하게 상황 논리로 합의하는 자들이나 이런 나라에 제가 세금 내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나라가 난장판입니다 위에 있는 친구들은 취해법권에 살고 서민들은 조금만 법을 위반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수사받고 벌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자들이나 주범이나 그 사악한 의도를 분명히 아면서도 비릿하게 상황 논리를 가지고 합의하는 자들이나 이런 나라에 세금 내고 살아야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반장수님이 국민의 3분의 2가 정권교체를 바란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 그리고 인간 말종들 들이 감방에 들어가면서 보고 싶어 했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범죄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했네요 안경철님은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죽은 권력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원전폐기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파악해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다 대장동 백형동 개발 등 비리들을 많이 저지른 사기꾼들도 감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윤석열 주변의 비리도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당과 야당이 야합을 해서 자신들의 공통된 이익을 챙겼습니다 악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비리와 편법이 반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돈 없는 선량한 시민의 실력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나쁜 놈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실 때 정말 저는 중요한 것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진실과 진리라는 것이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사악함과의 타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도가 명백한 그런 악의를 갖고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권성동이라는 사람들이 협조를 한 것이고 권성동의 묵인을 사전에 했다면 윤석열이 협조를 한 겁니다 사악함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타협하고 사악함과 타협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대단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회를 원한 것이지 나쁜 일을 하고서도 먼저 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란 것은 의도가 악한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뭡니까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악과 사악함과의 타결을 한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피터 드럭 교수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자우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만 인간은 평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 악과 흥정에서는 안 되고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 누구든 그 집단은 악의 도구가 된다 권성동의가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권성동의의 여러분들 야합을 묵인했다면 윤석열이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악의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1960년생들이 기본적으로 586 운동권 세력들하고 2, 3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악의 실제나 사악함의 그런 소위 악랄함을 잘 모르는 겁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권성동의가 당한 거죠 윤석열이 당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든 악과 흥정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그 악의 조건을 받아들인 순간 뭐죠 그 받아들인 자는 바로 악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권성동의 악의 도구와 수단이 된 겁니다 윤석열의 악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하우님인 윤석열 금수완박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조용합니까? 왜 조용합니까? 왜 조용합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안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쾌하게 입은 사안을 볼 때 악과 타협하는 것은 바로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사악함과 타협하는 것은 바로 사악함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름들 추진하는 철음회의 멤버들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는 개인적인 비난을 떠나서 거의 사악함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 사악함과 맞서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사악함을 덥석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하는 것은 바로 악의 도구다 권성동은 악의 도구가 된 것이고 이를 추인한 국민의힘이 악의 도구가 또다시 된 겁니다 탄핵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출사표를 던질 때 상식과 공정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한 겁니다 주변의 척건들이 정치판에 딸고 다른 인간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이 국정운용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타협안을 강요로 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떨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처음에 가졌던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윤석열도 살고 윤석열 정부도 살고 대한민국 살고 대한민국 국민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소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는 본인도 끝장이고 대한민국도 끝장이고 국민들도 센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척건들 윤핵관을 비롯해서 정치판에서 이골이 난 딸고 다른 인간들에서의 조언을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계속 저는 가져왔던 것이죠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권성동의 야반은 권성동의 야반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으면 그 윤석열의 상식과 공정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검수완박법의 야합의 뿌리가 어디부터 출발했느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합의 뿌리 검수완박법 야합의 뿌리가 어디냐 이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이 뿌리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 뿌리가 참 깊습니다 검수완박법에 소위 절충하는 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들은 것은 야합입니다 야합 야합이란 것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목적으로 뜻을 합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이걸 합이라고요 바보야 이것은 야합이야 검수완박 여야 타결 한마디로 야합입니다 딴소리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검수완박 수용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야합입니까 이번 야합으로 정작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정치인들 뿐입니다 이제 부정선거 수사는 끝났습니다 권력 비례 수사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부패 정치인 부정선거 사범 그들의 세상입니다 당신들도 법치 파괴의 공범이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비판글 딱 맞는 말이어서 정말 가슴 찢어집니다 검찰이 반발한다고 하는데 검찰 반발이 아니라 국민 반발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다 사퇴했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사퇴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번 정치적 야합으로 70년 국가 행사사법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개혁을 한다면서 늘 개학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다 돌아갑니다 정치권 정말 답이 없습니다 법학계 원로인 허영 교수는 이런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동의했습니다라는 게 참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야합을 이끈 여당과 야당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두고두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한 신문사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 이번 야합 적각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야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아니죠 항상 언어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선거지 부실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지 관리 부실이 안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여야 타결이 아니고 검수완박 야합이란 것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좌파들이 잘하는 짓이 뭡니까 언어 가지고 장난질을 잘하죠 여러분 이런 그런 탄핵정국이라든지 이와 같은 검수완박법 통과와 관련된 그런 전후에 대하면 소위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농객들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죠 아주 그대로 황교안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나누지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게 되면 황교안은 이것은 야합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저하고 동일한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야합이라고 하기에는 슬쩍 입장을 바꾸는 사람도 있는 거죠 대구시장이 됐으니까 이미 4월 20일입니다 오전 7일 38분에 이번에 대구시장이 됐던 홍준표 의원이 중앙정치에 불관냐 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전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이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숨어있는 입법근의 남룡으로 보입니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나면 옳습니다 이게 홍준표의 A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B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의 B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니까 22일입니다 23일입니다 토요일날 대구시장이 당선된 겁니다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자미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당신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법질세 순응할 준비나 하시기 바랍니다 나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 2년 약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반대합니다 아주 이렇게 입장이 모호합니다 홍준표 씨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모호하게 그냥 말이 바뀌죠 4월 20일하고 4월 23일하고 대구시장 당선 직전하고 대구시장 당선 이후하고 옳은 것은 이렇게 황교안 씨처럼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본인 이익에 따라서 글쎄 야합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입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지 나불나불합니다 권성동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권성동도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사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할 몫이다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성의 노력이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수당이 된 것이 그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권성동이 같은 인간들이 원내대표를 하는 겁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직 사퇴하면 되는 거지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싸워야 될 일을 싸우지 않은 겁니다 싸워야 될 일을 싸워야 될 일을 싸우지 않고 그냥 수가 적으니까 수가 훨씬 적을 때도 야당이 무자비하게 싸웠던 우리 헌정사의 역사가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소수당이 됐냐 국민들이 너가 함께 소수당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참 인간들 더럽습니다 비겁합니다 저질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 수사가 가혹하니까 직접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좋겠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 직접 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덕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는 불가피한 경우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사범 수사 못하겠냐 그래서 공직자 수사 못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참 저질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냥 우구르구르 한 것이 그냥 지금 국민의힘당입니다 민주당은 범죄자들 우구르구르 하고 건성동이 철두쯤에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는 노력했지만 숫자가 적어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건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뭔가 아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예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결국은 뭐냐 건성동이 한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 5대 공직선거와 부정선거 수사 가능성에 문을 닫아버린 결과를 낳고 말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사전에 묵인했고 그다음에 성인했다면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출범 초기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가치관이 다 전도된 인간들입니다 가치관이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타협할 수가 없고 야합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결국 악의 도구가 된 거죠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 누구든 인간은 악의 도구가 만다 그럼 야합의 뿌리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 부정선거의 뿌리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야합 결과가 왜 나왔느냐 결국은 여러분들 탄핵과 만나게 됩니다 탄핵과 결국은 탄핵 세력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도 상황 논리 때문에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여기 탄핵 멤버들입니다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나경원 신보라 오신환 유승민 장재원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하태경 홍문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권성동 이 다 탄핵 세력들입니다 장재원 하태경 나경원 김무성 정운청 주호영 김세연 김성태 결국은 탄핵과 만나게 되는 거죠 탄핵과 탄핵 세력들과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이 권성동이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권성동의 21대 총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권성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강릉시입니다 권성동 강릉시 권성동은 당시 아마 그거를 공천을 못 받다가 무소속을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와 붙었는데 이게 사전투표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플러스 10.68 마이너스 7.5입니다 상당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작의 정도는 전국평균보다 25%보다 낮은 한 18.1%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조작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 정도입니다 마지막에는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평균값 총조작규모는 25%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권성동 지역구에서의 총조작규모는 22.72%였기 때문에 전국평균은 좀 낮았지만 그래도 부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부정을 한 겁니다 이 범위는 각각 1에서 3%를 넘어서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면 권성동은 강릉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사전투표수가 김경수가 2만4천 권성동이 1만9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44.25%대 36.52%였습니다 당일 득표율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2만2천8백삼십구표 권성동 무소속이 2만9천6백삼십구표였습니다 당일 득표율은 38.31%대 40.41%입니다 사전투표에서 권성동이 크게 이기고 한 7천표로 이겼죠 그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한 5천표 차이로 한 4천표 차이로 여러분들 김경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은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한 7천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권성동은 광릉시에서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10.68-7.5 정도로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사전투표 조작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20대 4.15 총선 광릉시에서 저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운 좋게도 권성동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논동권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인영 씨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로갑 광진을 광진갑 광진을은 아주 유명한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던 데고 김병민 씨는 좀 젊으신 분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인영 구로갑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인영 씨의 부정선거는 아주 심했습니다 그 부정선거가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표만 보면 됩니다 구로갑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3.48%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에서 엄청나게 부풀어진 겁니다 정상은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인영과 맞섰던 미래통합당의 김재석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44%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정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1에서 3%를 넘어서서 안 됩니다 구로갑에 부정선거의 총규모는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5.92%를 조작해가지고 절반을 이인영 후보에게 밀어주고 김재석 후보에게 빼앗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더 정밀한 자조를 탈퇴보게 되면 구로구 갑에서는 5만 2천명의 사전투표자 수가 있었고 8만 9천명의 당일투표자 수가 있었습니다 총 구로구에는 14만 2,08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당일투표에서는 이인영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김재석 후보가 100표를 받는 동안에 이인영 후보가 111.4표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당일투표에 상당히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일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인영 후보가 이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수에서 193표를 얻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상대방이 100표를 얻을 때 219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차투표가 심하게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에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음입니다 구로구 갑에는 투표의 동수가 모두 9개입니다 그 동에 속가는 모든 투표수 개수가 64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수 64군데에서 놀랍게도 이인영 미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64대 0으로 이긴 겁니다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64성입니다 2분의 1을 64개 곱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구로구 갑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유력한 부정선거입니다 다음에 이 하단은 추정치입니다 이인영과 김재식 사이에서 교차투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표수는 14219표입니다 따라 총조작표수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 7만 5천표를 이인영이 얻고 5만 5천표를 김재식이 얻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것이 오염됐고 조작됐기 때문에 교차표수만큼 이인영 후보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김재식 후보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인영 후보가 6만 1천표 김재식 후보가 6만 9천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인영 구로갑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다른 서울진역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고민정 광진을 사례입니다 고민정은 진짜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도 가짜입니다 오세훈은 부정선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고민정의 여러분 광진을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13.45%입니다 정상인 1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고 오세훈은 마이너스 12.43%입니다 정상인 1에서 3%를 크게 벗어난 겁니다 바로 광진을에서 20대 4.15 총선의 총조작 규모는 25.88%입니다 바로 21대 4.15 총선 전국 평균인 25%에 거의 유사합니다 오세훈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탈락했습니다 고민정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진구 의뢰수는 여러분들 오세훈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고민정은 84.7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오세훈이 당일투표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조작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은 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오세훈이 100표를 얻을 때 고민정이 141표를 얻은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오세훈이 이런 100표를 얻을 때 우편투표를 154표가 고민정에 얻은 것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교차투표라고 하고 교차투표가 발생했을 때를 부정선거의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광진 의뢰는 7개의 동이 있고 7개는 모두 4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했습니다 선거조작기술자들은 위에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 레벨에서 각 투표소를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88%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49대 제로로 고민정이 모든 광진구의 투표소에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정식 박사 안에 있는 49대 0은 제거할 수 없을 정도의 바로 광진군 의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함을 말해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것은 바로 하단에 있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교차투표조수는 1612표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조작투표수입니다 고민정이 5만4천표 오세훈이 5만1천표 3천표 정도의 차이로 고민정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다 가짜입니다 기존이라는 것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교차표수를 교정하게 되면 오세훈이 6만2천표를 얻고 고민정이 4만3천표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정치적 경력을 위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 또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세훈이 민경우 후보처럼 그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떠들고 다녔으면 서울시장이 못했겠죠 그래서 다 선거관리위원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다 돼버린 겁니다 다음은 광진갑입니다 전해숙 의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숙 의원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3.39%가 나온 겁니다 김병민 후보가 마이너스 12.31% 나옵니다 각각은 1에서 3%를 넘었으면 안 됩니다 이 한 장만 하더라도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덮자고 하는 것이 지금 권성동의 주장인 겁니다 이걸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수완박법의 야합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의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은 뭐라고 뭐라고 변명을 하지만 광진구 갑에서는 여러분들 10만 6,506명이 4만 1,000명은 사전투표에 참가하고 6만 4,000명은 당일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당일투표 조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전해수 광진구 갑의 민주당 위원은 106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투표는 상대방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185표 190표 엄청나게 다른 결과입니다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 교차투표가 일어난 것 같은 패턴으로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광진구 갑에는 동수가 8개입니다 투표수가 50개입니다 50개 모두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의 50승 2분의 1을 50개 곱한 확률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추정치를 봤습니다 조차투표서를 계산해 보니까 11,012표입니다 전해수기 5만6천 김병민이 4만2천으로 전해수기 2인 걸서 중앙선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조작된 선거결과입니다 그래서 11,012표를 다 교정해 줬습니다 전해수기에게 빼앗은 것을 빼주고 김병민이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하니까 김병민이 5만3천 표 대 전해수기 4만5천 표로 김병민이 이긴 겁니다 승부가 바뀐 겁니다 이런 결과가 부지기수로 전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검수완박 야합반을 권성동이 받아들이면서 이와 같은 선거수사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악과 타입한 악의 공범자가 돼버린 겁니다 만일 이 같은 야합반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전에 무인 내지 성인 내지 인지하고 막지 않았으면 윤석열도 그와 같은 그런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이걸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모두 다 탄핵 문제와 만나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와 만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일도 내일도 기다린 한국상편집 감사합니다.